은비야 너 오빠 면허 딴 거 알아? 그만 우리 오빠 아예 해요 그치? 이상하지? 역시 우리 은비는 아는구나 아니 은비야 언니 얘기 좀 들어봐 오빠야! 똥까있네! 아니 방금까진 진혜 오빠 아니라고 야 조은비! 니네 오빠 아니라며 방금 야는 의료부 맞아요 뭐가 맞는데 얘는 왜 맞는 거 같지? 링라리 니 딱 보니까 내 보고 싶었는데 응? 난 니 많이 보고 싶어 어제 본 건 뭔데? 와모! 알라가 본다 응만 그면 저도 나랑 글말어 안 바꿀 이유가 다 있네 응? 아니야 오마와라 오마 오마 오빠 오빠 Tinder ば